톨스토이의 강등병은 그가 카프카스를 떠난 후인 1856년 11월에 마무리 지은 단편입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초급 장교로 카프카스에서 복무할 때 만난 한 강등병에 관한 얘기입니다. 소설 속의 강등병 쿠시코프는 베테르부르크에 잘나가는 상류집안의 아들로 사교계에서도 가장 교양있고 사랑받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일으킨 탓에 강등이 되어서 카프카스의 절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장교에서 사병으로 강등이 되었는지 하사관에서 강등이 된 것인지는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등의 이유가 된 사건에 대한 설명도 생략하고 있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쿠시코프는 사건 이후 부자인 아버지로부터도 외면당한 처지가 되어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상속권을 빼앗아버리고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이 단편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나는 사실상 톨스토입니다. 소설 속에서 나와 쿠시코프는 이전에 베테르부르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다. 구면이었지만 오랜만에 카프카스에서 만났을 때는 처음에 금방 알아보지 못했다고 두 사람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쿠시코프는 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되신 겁니까? 당신 같은 재산이 있는 분이 아무런 필요도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카프카스까지 복무하러 오시기로 마음먹은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카프카스에 와서 장교가 된 톨스토이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일부러 전쟁터인 카프카스에 와서 자원해서 군인이 됐으니 말입니다. 쿠시코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 언젠가 또 베테르부르크 사람들 속에 당신과 만나고 남자들이 여자들과 함께 있고 또 함께 지내고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인지. 쿠시코프는 카프카스에서 공급한 병졸 생활을 하는 중에 화려했던 지난 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설에서 쿠시코프의 신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건 뒤 3개월의 금고형에 처해졌고 그 카프카스의 N연대에 보내줘서 3년 동안 그 연대에서 일개 병사로 복무하고 있다는 한 대목뿐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소설은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끝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부대의 부관이 잠복 척구를 가겠다는 글을 향해서 아르군에서 했던 것처럼 잠복 척구 지점에서 도망치고 총을 던져버리고 하면 그만이겠지 뭐 하고 대꾸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가 강등된 죄명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 단편은 쿠시코프의 불안한 시선, 줄곧 의도적으로 변화하는 얼굴의 표정, 사람들, 특히 장교들 앞에서 쭈뼛쭈뼛하는 태도 등 강등병인 그에게서 볼 수 있는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군에서 강등당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은 처지이지만 어디고 기댈 데가 없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데 자존심이 강한 사람으로는 보이지만 새로 일어서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나에게 당신처럼 나를 동정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을 것 같으면 나는 또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느끼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날 그는 나에게 은하 10루블만 빌려달라고 사장합니다. 나는 당장에 돈이 없었으므로 자고했던 대위를 깨워서 10루블을 빌려서 구시코프에게 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이야기를 하던 중 적의 포탄이 날아오자 그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내가 그 직후 포병사령부의 대응사격 여부를 물어보기 위해서 보호병 천막 옆을 지나갈 때 천막 중 하나에서 구시코프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에게 10루블을 빌렸다며 누군가에게 술을 사오라고 시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비틀거리며 천막 밖으로 나왔을 때 어둠 속에 있던 나는 모르는 채 묵묵히 길로 빠져나왔다는 게 소설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요약을 하면 구시코프는 과거의 베테르부르크 사격에서도 주목받는 젊은이 중에 하나였지만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졸병으로 강등됐으며 지금은 인격까지 망가진 하급병사의 궁핍한 모습으로 카프카스에서 군 복무 중이라는 게 단편 강등병의 줄거리입니다. 톨스토이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불행한 처지에 빠진 한 인간에 대한 연민뿐이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단편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톨스토이의 중편 두 경기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